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성원 전문가와 절대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신성원입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거래 마무리 됐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네 오늘장 예상 외였죠. 흔들리지만 포기하지 않아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뭔가 애니메이션 한의나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은 그런 한마디를 잡아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FOMC 이후에 지금 보면 다들 위축된 그리고 다들 걱정한 그런 심리들이 있어서 다들 뭐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지만 좀 혹시나 하는 희망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진짜 예전에 FOMC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을 때하고는 좀 다른 행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은 지수 자체가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를 봐도 지수 자체가 그렇게 밀리지를 않았어요. 오늘 코스피는 좀 상승으로 빨간불로 좀 마감을 됐고 코스닥도 막판에 힘을 좀 발휘하면서 좀 끌어올리면서 거의 보합 수준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코스피 시장에 좀 들어오고 기관도 받쳐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수를 보면은 우리 9월 23일과 9월 26일의 그 갭을 메꿔놓고 FOMC를 맞았었는데 FOMC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 갭을 다시 이탈해서 좀 충격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뭐 시원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티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주체가 누구든 간에 어쨌든 이게 시장을 좀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은 이렇게 하락이 계속 반복된 이 시장에서 버틴 사람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겠죠. 개미들 개인들 흔들리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중 그런 투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목별로의 양상은 좀 달라졌습니다. 2차전지가 그동안 호령했다면 그렇다고 2차전지가 사실 밀린 것도 아닌데 많이 안 받던 종목분들이 반가운 종목이 급등 리스트에 많더라고요. 체크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래도 다른 지금 우리 시장이 보면은 하락장에서 섹터별로 계속 돌고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은 좀 재밌게도 닭고기 아까도 좀 전에 좀 멘트가 나오고 그랬지만 뜬금없이 오늘 닭고기가 올랐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왜 그러지 하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상당히 이런 섹터 이슈에 민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닝캐스트인가요. 거기서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좀 말씀도 드리고 강요한 스트레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열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 월드컵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도 좀 뜨는 것 같고 좀 일시적일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뜨는 거는 좀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장에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포인트들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게 전해지면서 홍콩 항생 기수가 급반등하면서 얼마 전에 폭락을 한 거를 다 만회하고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체크할 사항들이고 또 삼성전자에서 의료용 VR기기 전파인증 받았다는 소식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맥스트라든가 MP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렇게 좀 그동안 2차전지에 너무 국한됐던 것들이 좀 약간 확장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봐야 될 거지만 북한의 연유는 이제 무력 도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 특히 오늘도 그랬지만 아마 주말 그러니까 어제 밤에도 그랬고 어제 아침에도 그랬지만 주말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폭스콘 사태 때문에 아이폰 출야량이 감소가 되니까 그 관련주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인은 우리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지금 장 마감하고 수급 체크를 해봤더니 외국인들이 살짝 좀 받쳐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 시장에서는 9월 29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거의 5조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것까지 집계를 하면 아마 4조 9천 몇백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좀 예의주시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8월 달에도 이러다가 그때 갭을 돌파를 못하고 그때는 6월 13일 갭이었거든요. 못하고 이제 밀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갭을 돌파한 상태에서도 계속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이 계속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좀 체크해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장에서 중요한 점들 어떤 게 있는지 또 한 주 동안에 어떻게 기준점 잡아갈지 주 일정이나 이벤트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일단 다음 주를 먼저 하기 전에 오늘, 오늘 밤에 이제 10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오는 것들을 미국 거 한번 좀 체크해보시고요. 내일 이제 미국 장마감도 한번 보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 달에는, 아니 다음 주에는 7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COP26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환경, 탄소 감축 관련된 종목들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또 8일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IRA 관련 법안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신재생부터 관련 종목들을 보면 될 것 같고 또 같은 날 미국 면역항암학회 SRPC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삼성 AI 포럼이 개최되는데 그 8일 날 되는 중간선거와 면역항암학회,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암학회에 관련돼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살짝살짝 거래가 꿈틀꿈틀 거렸습니다. 유틸렉스라든가 그리고 네오이민텍, 바이젠셀 이런 종목들, GC셀, 루닛, ST큐브 이런 종목들이 거기 참여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그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9일에 인공지능 국제산업전, 그리고 10일에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전후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연준의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또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11일 금요일에는 중국의 광군제, 마침 오늘 중국 제로코로나에 대한 게 좀 완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광군제와 어떻게 연결이 될지, 소비가 살아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도 빼빼로데이가 있으니까, 또 그때 같이 한번 그런 소비자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간선거 전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좀 유심히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정 정리까지 해봤는데요. 다음 주도 상당히 좀 풍성합니다. 특히 그동안은 2차전지, 반도체 이쪽만 봤다면 소비재 섹터, 제약바이오,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 내에서 이벤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할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아마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반응들이 좀 나왔던 종목들이 꽤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이 종목들은 바이오 특성상 예전처럼 연속성을 갖고 기대를 하지 마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시세가 좀 생각보다 짧은 구간에서 그래도 비교적 쉽게 표현하자면 은행금리보다 좀 잘 나오면 수익을 먼저 확보하면서 차근차근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정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그럼 포함해서 절대전략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오늘 아마 출국이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일단 신문지상을 봤을 때는 4일부터 해서 9일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장관님을 당장으로 해서,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사우디를 방문합니다. 사우디는 다 아실 거예요. 원팀 코리아에서 네옴 시티 관련해서 대규모 로드쇼 하듯이 방문한다고 했는데, 네옴 시티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죠. 사우디랑 수교 60주년 된 해고,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의 거의 17% 이상이 사우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네옴의 핵심이자 첫 프로젝트인 더 라인 터널 사업이 프로젝트 관리도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우디 네옴 시티 관련한 종목들, 이미 지금 시세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들에 참여하는 기업들에만 리스트들이 공유가 되고 있을 겁니다. 신문지상으로 통해서 그런 종목들 보면서 너무 오른 종목들은 대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요. 신규로 달려드는 그런 매매를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음 주에 네옴 시티가 이벤트가 크다고 해서 그걸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반응이 나왔으니까 이 이후에, 시세가 끝난 이후에도 조정기간 거쳐서 이어지는지를 살펴봐야겠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 면역 항아마켓,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로 같이 가는 거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또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손실을 회복하는 전략, 수익이 날 때 챙기는 전략으로 다음 주에도 잘 버티시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홀딩이 아니라 좀 끊어가면서 수익을 줬을 때 챙기는 전략, 이렇게 세우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주말 푹푹 치시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신상원 전문가 매일 오후 4시 30분에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투자여행 떠나죠. 오늘이 그 대장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도움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앞으로의 밑그림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라서요. 저녁 9시에 미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이중복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02128-3388, 0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판다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많이 춥대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월요일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